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부쪽에 있는 오송방파제라는 곳입니다 오송방파제 지금 점심시간에 완전 짬낚시입니다 짬낚시 지금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 노랭이네 보리멸이에요 보리멸 아 형님 카메라 한번 보여줍니다 아 여기 보리멸 올라왔네요 아 그럼 내꺼도 내 입술도 보리멸이야 내가 아 너 내가 나랑하는건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내가 봤을게 이거 이거 생각하는 거는 이게 맛있는 곳이? 이게 Unknown도 한 건데? 어 이 맛있는 곳이 이게 이렇게 놀아주는 곳으로 분해 어 강아지 아 어 어 으 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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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다 보고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잠냑새서 손맛보네요 완전 짬 낚시 한 50분 가량 했네요 고고두말이랑 보림의 한마리 이 포인트가 지금 뭐 다른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뭐 지금 좀 도다리가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네요 밤이든 낮이든 뭐 시간이 좀 있으면 길게 낚시해 보는 것도 원투 낚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